아나 미소! 아나콘다! 아나콘다! 청순해! 조심해! 조샤! 키트 섹스! 남천동! 이렇게 할 때 벌칙은 틀린 사람의 파트너가 딱밤 막기야. 사장님들한테 딱밤 막기야. 우리 직원이 딱밤을 잘해요. 아주 잘해요. 잘 어울린다. 지금 손톱 때문에 이렇게 박히는 거야. 자, 간다! 게임 시작하기! 아싸 초장! 아싸 화나 미소! 아싸 아나콘다! 아싸 아나콘다! 아싸 화나 미소! 아싸 초장! 아싸 책임값! 아싸 책임값! 아싸 책임값! 아싸 책임값! 미소야 돼! 미소야 돼! 슬기 돼! 아니지! 슬기 돼! 흑기사! 흑기사! 흑기사 없어! 흑기사 없어! 거절 두대! 대리기사 있는데 흑기사 없어. 흑기사 불러 슬기야. 그러면 흑기사 부를게. 나 흑기사 할게. 준비됐습니다. 깍박! 아! 오! 오! 잘 때린다! 제가 이 정도예요. 네네! 나 아파! 흑기사 소원 말해! 아, 소원이 있구나! 아, 소원이 있구나! 슬기가 내가 아까 좋아했던 레깨스타일 랩 좀만 두어. 오! 오! 가나 봐라, 와나 봐라 하지나마! 해주면 도망치 안 한다고 서울법이야! 목소리만 갈면 돼. 가나 봐라, 와나 봐라 하지나마! 가나 봐라, 와나 봐라 하지나마! 아, 귀엽네. 아이엠 그라운드 이제 시작하기. 책임감! 남천동! 책임감! 책임감! 남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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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한미소! 환한미소! 창순! 창순의 아래천동! 창순의 아래천동! 아래천동! 남천동! 남천동! 그렇게 조용히 얘기하는다고! 크게 얘기했어. 조용한 남천동!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야, 내가 흑기사 할게. 흑기사 불러야지. 흑기사! 흑기사! 최고, 최고! 자, 나 소음, 소음 할게 그러면. 조이가 내가 했던 최민식 성대모사 했으면 좋겠어. 아저씨 보여줘, 그럼. 아버지 남성무사. 니가 사장 남천동 살지! 나 미쳤니? 거부당했어도 초장 두잔. 맘에 들어. 초장 두잔이야. 니가 사장 남천동 살지. 한번만 더 조해줘봐. 니가 사장 남천동 살지. 남천동 살지. 남천동 살지. 남천동 살지. 아유, 귀여워. 남천동 살지. 자.